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글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학 2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2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꼭 수능에서 물 2 최고점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항 구성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1단원, 2단원, 3단원 8, 7, 5로 출제가 됐는데 6평이 전범위가 아니었잖아. 9평부터가 전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상반기 때 어떻게 문제가 문항 구성이 나올 것인가 약간 좀 너희들이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6평 끝나고도 얘기했지만 8, 7, 5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8, 7, 5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고 2, 3단원은 뭐 괜찮은데 1단원 파트가 뉴턴 역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보면 1단원의 그 역학과 상호작용 파트에서는 뉴턴 역학, 그리고 케플러 법칙, 일반상대성이론, 그리고 연력학이 있잖아. 그쵸?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합이 된 게 1단원인데 문항 구성은 어떻게 나왔냐면 8개 중에 한 문제가 케플러, 한 문제가 일반상대성이론, 또 하나가 연력학, 이렇게 3개의 문제가 뉴턴 역학이 아닌 곳에서 나왔고 나머지 5문제가 뉴턴 역학입니다. 수능도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교과서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출제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과 난이도, 특별할 건 없어요. 투 라는 과목을,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지만 투잖아요. 투에서 이 정도는 평이한 거예요. 알겠죠? 1등 컷이 현재 집계되는 것은 44점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들은 바가 있죠? 수능으로 가면 약간 더 높아집니다. 똑같은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줘야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평이하다. 20번에 여러분들이 평가원의 의도만 잘 파악을 했으면 20번이 킬러인데 20번도 풀만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이 문제들을 잘 봤을 때 기출 중요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원만 봐도 말이야 기출 물론 중요하지만 상당히 좀 다양하게 문제들이 변형이 되고 특이한 것들이 좀 나오고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번에 물리학초는 사실 기출 문제에서 거의 3페이지, 거의 4페이지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킬러 한두 문제 빼놓고는요. 기출만 잘 분석을 했어도 1등급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다만 그게 연습이 한 번 풀었더라도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빨리 빨리 이게 안 풀리니까 점수가 좀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기출의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목매다는 거 오른 방법은 아니지만 기출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파트가 분명히 있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분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시면서 하반기 남은 기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킬러는 20번 포물선 문제였어요. 뭐 그렇게 나올 걸 예상했죠. 포물선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가 작년까지도 이 전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 계속 포물선 문제에서 고난도가 나왔고 올해도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딱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지만 그냥 이 정도가 노말한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수능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 알겠죠. 자 키워드를 보면서 한 번 경향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큰 글씨랑 작은 글씨가 있는데 큰 글씨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제가 좀 크게 표시를 해놨고 몇 가지는 많이 틀리지는 않았어. 뭐 이렇게 작게 좀 써놓긴 했지만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20번 포물선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킬러 주제니까 뭐 말이 필요 없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뭐 연습한다고 해서 무조건 딱 맞는 것도 아니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투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다 맞는 걸 목표로 항상 가져와야 돼.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꼭 포물선 부분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건 돌림임인데요. 돌림임은 이전 교육과정에 기출문제 잘 분석하시고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했듯이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그 변화에 좀 집중을 해주면 문제가 훨씬 더 빠르게 풀릴 수 있었단 말이죠. 돌림임 변화를 이용해서 상황이 두 개였잖아. 시계방향 돌림임이 얼만큼 변할 테니까 그럼 반식에도 얼만큼 변했다고 하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덜 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기추를 베이스로 해서 예상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록렌즈가 이번에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문제 잘 냈죠. 그렇죠. 문제 잘 냈습니다. 배율과 결합을 하면서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데 난이도는 비교적 높은 준킬러급으로 출제가 되어서 가장 많이 틀린 네 번째 문제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전자기유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이 재미있었죠. 전자기유도는 늘 나오는 주제야. 원에서도 나오고 투에서도 나오는데 투에서 약간 더 어렵죠. 그런데 이게 원운동과 결합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전력과 연계가 됐죠. 전기에너지. 전력이 원래 초당 소비하는 전기에너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총 전기에너지를 구하라라는 전기에너지가 결합된 형태로 전자기유도가 정말 보기 힘든 형태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보기 힘든 형태로 새롭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예전 교육과정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자기유도랑 전력을 연계한 문제들. 그렇지만 이 전까지는 수능 반영은 안 됐는데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잘 연습해 두시고요. 전기장과 전위가 출제가 됐어. 특히 전기장 파트에서 전기경 문제가 하나가 따로 독립적으로 있고 전기장과 전위 문제가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란 말이에요. 그쪽 부분 학습량을 약간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성자기장 매우 중요해. 합성자기장 문제 어렵진 않았지만 여튼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저는 1페이지에서 좀 독특했던 거는 이 3단원 파트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조건, 진동수조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1가설과 2가설. 그게 출제가 됐어요. 비중이 되게 적은 부분인데 이 부분의 중요도가 강조됐으므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부족한 학생들은 꼭 타겟팅을 딱 해서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면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거 물리원주제 작년까지 많이 나오던 건데 올해부터 이 물투에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원에서 막 나왔던 공면 문제가 이번 6평, 물투 6평에 이어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물원에서는 많이 연습했지만 물투 연습은 많이 안 했잖아요. 물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부분 아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케플롬 지금 뭐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한 산수가 들어가니까 전기회로, 전기회로 어려워질 수 있다. 꼭 명심해. 전기회로는 예전에 그 물원에서 한참 나오던 때가 있었어. 전전교육과정인데 전교육과정에 거기에 진짜 최고 난이도부터 정말 아주 쉬운 것까지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가 있고 올해 기출 문제집에도 투과목 기출 문제집에 제 기출 문제집에도 있죠.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거 연습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전기회로예요. 4페이지로 들어가면서 19번짜리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주제가 전기회로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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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안 나온 게 있는데 단진동. 이거 6평, 9평 다 안 나왔어. 6평, 9평에 단진동. 9평은 나왔는데 단진동이 6평의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전범이지만 단진동이 출제가 안 됐는데 이거는 예측됐던 바예요. 단진동은 우리 교육 물투 교육 과정에서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조금 보긴 힘들 것으로 보여. 알겠죠? 그래서 너무 단진동 기출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축소해서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해놔. 보험 삼아서. 알겠지? 예, 나올 강점이 높지 않고요. 트랜지스터 보세요. 트랜지스터가 교과서에 조금 난이도 높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압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잘 보면 이게 정확한 값이라기보다는 약간 근사값 형태로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나오지 않았죠. 전범이 되니까 안 나왔죠. 6평에서도 정말 쉬운 트랜지스터만 나왔죠. 그래서 너무 트랜지스터 부분은 너희들이 비중 있게 공부한다기 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딱 공부를 하고 6평 수준이랑 물원에서 기출됐던 기출문제들 그런 것들 제 기출문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수준만 공부를 해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돼. 문제풀이 연습을 막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단진동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핵심 개념만 딱 알고 가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시험의 경향을 한번 보았고 자, 최고 5단 문항 이거 물리학 2예요. 자, 물리학 2 최고 5단 문항 앞쪽에는 물리학 2였어. 20번 중력장래의 포물선이 최고 5단 문항으로 이거는 뭐 2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력장래의 포물선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로 직계가 되고 두 번째는 돌림임 알겠죠? 예 제가 진행했던 강의들 잘 복습만 하셔도 이번 시험 되게 쉬웠어. 흰평형, 돌림임, 평형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돌림의 변화 이렇게 활용을 좀 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고요. 전자기요도와 전력 문제가 세 번째로 많이 틀렸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4페이지에서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낯설었다. 전자기요도랑 전력이 결합될 줄은 몰랐다. 이런 좀 낯선 상황 물론 뭐 난이도가 낮아도 상황이 낯서면 너희들한테는 그게 난이도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뭐 객관적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가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 문항이야. 뭐 이런 구평의 경향성을 봤을 때 일단은 뭐 할만하다. 알겠죠? 할만하다. 만점만 1등급은 아마도 아닐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투과목 인원수 적다고 나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과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믿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구평 이후 물리학 학습법 실모를 통한 약점 찾기와 보완 근데 투과목의 특성상 실전모의고사 수급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이즈 볼륨이 크지 않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전모의고사들 여희들이 수급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적당한, 너무 많이 풀 필요도 없고 많이 풀 회차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풀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 파이널 기간, 추석이 끝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한 1, 2회 정도씩 풀어나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약점을 찾기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보완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원이나 투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이 거의 75%예요. 그쵸? 네, 75% 실모를 통해서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 절대. 그리고 두 번째 미완성 기출 파트 학습을 좀 해줘라. 100% 너희들이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도 많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 중에 나의 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풀었어도 다시 한 번 학습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1단원이 물 원도 마찬가지고 물티도 마찬가지 1단원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줘야 돼요. 틀렸던 것들도 다시 보고 개념도 다시 확인하고 기출 문제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해법들을 직접 내 손으로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또 한 번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너희들이 수능에 딱 갔을 때 아주 짧게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명심하면서 남은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어. 알겠죠?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정확한 문제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